몰라 해서 조금 초연해 줄 때 받아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면에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받아주고 바로 느껴준다면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정화가 안 되죠 몰라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감정에서 좀 빠져나와서 감정이 사라진다도 아니고 감정은 있는데 이 감정을 참나 자리에서 몰라를 통해 알아차리면서 받아주고 느껴주고 하시면 이 감정 또한 참나의 작용이 돼요 참나의 작용으로서 감정을 느껴주시면 정화가 절로 됩니다 안 그러고 정화를 하겠다는 건 또 애고의 욕심이에요 그것도 애고가 자꾸 욕심버려서 감정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일단 한 걸음 떨어져서 감정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면서 아공 복공 관점에서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감정의 본 모습이에요 감정의 실상을 모르면서 뭘 받아들이고 느껴줘요 그냥 감정에 빠지는 거지 그거는 초연한 자리에서 감정을 느껴주시면 감정도 무상해요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감정도 무상한 거고요 감정도 결국은 무상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화하면서 사라집니다 영원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감정이 영원히 나랑 동일시될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감정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 라는 건 거부가 아닙니다 그대로 내려놓고 들고 있는 짐 그대로 쥐고 있는 거 버리겠다고도 아니고 그대로 거기서 초월하는 겁니다 몰라는 한 걸음 떨어지는 거예요 몰라를 무조건 하고 다니세요 몰라 빠지면 감정이 그냥 빠져요 그 감정에 빠져서 뭔지 다 하는지 아세요? 자기 감정을 또 합리화하고 거기다 또 채색하고 에고가 또 그걸 갖고 놀아요 에고 노름에 빠져요 여러분이 몰라를 하지 않고 감정을 다루면 방화복을 입지 않고 독극물을 만지는 것 같아서 금방 거기에 오염돼 버립니다 무조건 몰라로 중심 잡고 노세요 중심 잡고 놀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건 몰라를 해도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일반인한테 감정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한테 받아들여 느껴 그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수행서에 만약에 나온다면요 수행서에도 그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깨워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몰라가 전제되어 있다고 몰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여유가 있겠어요?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되시죠? 일단 몰라는 항상 늘 기본이다 깨어서 알아차리라 이게 몰라거든요 알아차린다는 게 몰라를 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차려요 몰라를 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아르말이라고 그러죠 거기 빠져버린 상태 그게 impersonal 그니까요 거기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알려줬어요